이전 시간에 사용자가 create를 할 때 node.js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submiss를 했을 때 process underbar create로 정보가 전송되는 화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process underbar create 라고 하는 주소에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 여기 주소 이름을 좀 바꿀게요 create underbar process로 다른 데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create underbar process로 일단 이렇게 바꿨고요 back해서 다시 submitt 했을 때 create underbar process create underbar process 라고 하는 요청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적당한 곳에다가 else if를 해서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pass name을 copy해서 create underbar process success 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정보만 여기다가 copy해서 여기 있는 end 부분에다가 success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리로드를 했을 때 success 가 뜨면 잘 된 거예요 success 가 저는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하면 되냐면 사용자가 form으로 정보를 전송할 때 post 방식으로 전송했어요 그럼 post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node.js 안에서 가져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그냥 저렇게 코드를 써서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자꾸 쓰다보면 익숙해질 문제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걔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걱정돼서 그러면 항상 검색으로 하는 거예요 node.js에서 어떻게 하면 post 데이터를 가져오는가 이 정도로 검색해 보면 How do you extract post data in node.js? 라고 나옵니다 즉, post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어떻게 extract 하는가 가져오는가 이런 뜻이죠 이렇게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functionRequestResponse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거든요 이만큼을 일단 카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타이핑을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바디를 일단 합니다 일단 치세요 그 다음에 request 이 request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이 위에 보시면 create server에 전달된 callback 함수 있잖아요 create server는 node.js으로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접속이 들어올 때마다 create server에 callback 함수를 node.js가 호출해요 그때의 저 함수에 인자를 두 개를 주는데 request에는 요청할 때 웹브라우저가 보낸 정보들 response는 응답할 때 우리가 웹브라우저한테 전송할 정보들을 담는 겁니다 그중에 request 왜요?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 안에 post 정보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하고 function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치세요 데이터 여기까지 치시고요 그 다음에 request on function and function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request on 데이터는 웹브라우저가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다가는 뭐 프로그램이 꺼진다거나 컴퓨터에 무리가 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좀 거친 편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node.js에서는 이 post 방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사용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데이터 부분은 콜백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데이터가 있죠 즉, 어떤 특정한 양 예를 들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100이 있으면 그 중에서 조각조각의 양들을 수신할 때마다 서버 쪽에서 수신할 때마다 서버는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호출할 때 데이터라고 하는 인자를 통해서 수신한 정보를 주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시면 얘는 body 는 body 더하기 데이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body 데이터에다가 이 콜백이 실행될 때마다 데이터를 추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송한 데이터가 너무 크다면 그거를 이제 그 접속을 끊어버리는 코드거든요 용량이 너무 크게 들어오면 일종의 보안 장치인데 우리는 복잡하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건 배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보가 조각조각 들어오다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정보가 없으면 이 end 다음에 들어오는 이 콜백 함수로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end에 해당되는 콜백이 실행됐을 때 정보 수신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적혀 있는데 여기 qs pass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qs가 query string이라는 node.js가 갖고 있는 모듈을 가져오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post 는 qs query string 이라고 하는 거에 그 모듈을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path라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저장한 body를 이렇게 입력 값으로 주면 이 post 데이터에 post 정보가 들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를 통해서 post 데이터를 확인해 봅시다 저는 여기서 리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리로드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가 나왔어요 희망적이죠? 즉, 타이틀은 node.js 디스크립션은 node.js is... 입니다 여기 있는 이 중괄호는 우리 이전에 뭐 배웠어요? 배열을 배웠거든요 배열이랑 비슷한 건데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post.title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의 값인 node.js가 돼요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면 본문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타이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리로드를 해 보면 다시 전송이 되는데 그때 node.js가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데이터와 end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event라고 하거든요 저걸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post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또 query string이라는 모듈의 path 함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객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bar title은 post title bar description은 post descript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title과 본문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받아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